메소드의 수험팀! 안녕하세요, 수험팀입니다!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우리 수험생 캐럿들 모두 컨디션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?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, 긴 시간 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. 마지막까지 힘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능날은 항상 춥잖아요. 시험 당일 옷은 따뜻하게 여러 개 입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수험표, 신분증 같은 준비물도 잊지 말고 꼭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긴 수험 생활이 끝나고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도 저희 세븐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후회 없는 하루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수험생 캐럿 분들을 위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! 수험생 캐럿들 화이팅!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 감사합니다! 화이팅 해야지! 화이팅! 화이팅 해야지! 화이팅 해야지! 감정 전 earthquake. 간식 pemble 연구아야지 5eg 간식